씨도 대단하지만 아이비 대단해요. 아이비가 원래 우리 견이차가 하던 여러가지 취임새를 하고 있어서 견이차가 뻘쭘해졌어요. 자 김태우 제가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창혜진 내게로 서두르지만 견디길 힘이 들 때면 애써 따라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려 숨이 찰 땐 걸어와 힘이 들 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만 지연 지연 이 노래도 참 명곡이었어요. 장혜진 씨의 내게로 되게 조용한 노래를 감명 있게 듣고 있는데 걸어와 갑자기 너무 방정마저 주월이 그게 또 제 이야기의 매력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그냥 졌다고 할래요 나 네? 졌다고 할래요. 선배님 옆을 보세요.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세요. 졌다고 하면 안돼요. 갈비뼈 잡고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신데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충실 모나리자 내 모든 것 다 지워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네 기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 이해하는 걸까 눈물이 없네 그대도 모나리자 나를 가진 콘텐츠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믿음 없이 속살리며 그대 곁에 머물리만 있도록 자 끝났어요 또 나왔나요? 예예예 자 이렇게 해서 김태우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스피드 퀴즈 극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휴지팀 윤지영 팀 나뉘어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스타분들이 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 팀이 될 수도 있고요 윤지영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스피드 퀴즈로 불러드려요 그래요 제목을 빨리빨리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돌아가면서 2분 안에 더 많이 맞춘 팀이 상품을 전부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온 우선 전기주전자 우선 핸드 블렌더 우와 홍삼 세트 호두과자 세트 컴온 자세 교정 의자 내꺼야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되겠습니다 뭐 뺏겨 어? 가위바위더 넣자고? 자 이제 운명이 갈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 내무술래 가위바위보 와우 안 내무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이거 짠거같이 왜 이러냐 짠거같이 왜 이러냐 짠거같이 왜 이러냐 근데 근데 2013년에 네 방송에서 가위바위보하는거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안 내무술래 가위바위보